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백낙창입니다 줌으로 접속하시고 또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 분단체제 변혁의 공복길이라는 94년도의 책 이래로 이런 종류의 책이 이번에 여섯 번째 책이 됩니다 다섯 번째 책이 나온 이후로는 한 10년이 지났어요 2013년 체제 만들기라고 조금 독특했죠 정치 팸플릿 비슷하게 그때 2012년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2013년부터 어떤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로서는 참담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사이에 일어나는 큰 사건이 우리가 2012년 선거에서 져서 이루지 못한 일이 2016년 17년에 저는 촛불 대항쟁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번에 서장 쓸 때는 그때보다 한결 가벼운 마음 또 희망을 갖고 썼죠 사실 촛불 항쟁이라는 용어 또 촛불 혁명이라는 용어는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이 썩었죠 그런데 여기 혼란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하다가 이번 책을 쓰면서 제가 촛불 대항쟁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사실 촛불 시위를 통한 민주항쟁이라든가 반정부 항쟁이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특히 2000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서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차례의 촛불 항쟁하고 2016년 17년 겨울을 거치면요 우리가 참 벌인 대단한 촛불 시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큰 대자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촛불 항쟁 중에서 2016년 17년에 항쟁을 특별히 구분해 주겠다는 그 의도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촛불 2016년 17년에 그 항쟁 자체를 곧 촛불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배단이 있냐면 하나는 그게 무슨 혁명이냐 하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때 완전히 평화적이고 합헌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혁명이라는 개념에 안 맞는다 하는 논의가 특히 학자들 간에 꽤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혁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16년 17년에 촛불 대항쟁으로 촛불 혁명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세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촛불 혁명을 촛불 대항쟁하고 구별해서 썼습니다 분단체제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죠 그것 자체가 무슨 해법을 제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세한 해법을 제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을 생각할 때 이게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이고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분단국가의 현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한 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것을 기득권층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 항상 기억하고 써먹고 있는데 오히려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분들이 그것 다 잊어버리고 그런 분단이라는 결손이 없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처방을 내놓으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진단을 할 때 분단국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뿐만 아니라 이 분단이라는 게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이렇게 오래가는 사례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일종의 체제가 되어 있다 한국이 분단국가일 뿐 아니라 분단이 하나의 체제를 이룬 그런 사회이다 해서 그 체제에 대한 이런저런 검토를 하자는 게 분단체제론이고요 이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분단체제론에서 분단체제의 극복 또는 해소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손국가 분단돼서 결손국가가 됐으니까 우리가 8.15 때 꿈꾸던 또는 더 멀리 올라가서 3.1운동 때 꿈꾸던 그런 단일형 국민국가를 만들어보자 해서는 이게 되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복합국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거고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이주민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단일형 국가를 만들 가능성도 없지만은 그대로 만들면 이주민이라든가 다른 문화집단 인종집단이 이 안에서 살 자리가 더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적응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복합국가 복합국가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죠 연방국가도 복합국가고 국가연합도 복합국가고 국가연합도 여러 층위가 있잖아요 비교적 긴밀하게 연합된 국가연합도 있고 또 훨씬 느슨한 연합국가도 있고 저는 우리는 일단은 지금 현실에서는 꽤 느슨한 국가연합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시민들이 판단해서 또 정세에 맞는 새로운 복합국가 형태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이주민 문제라든가 인종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선진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분이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자랑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엄연한 선진국인데 또 여러 면에서는 너무나 후진적인 그게 많이 있다 하는 진단을 하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식의 부분부분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면이 진짜 선진국보다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진짜 선진국이 꼭 우리가 우리의 모범이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도 생기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때 꼽는 지표 중에서 애당초 틀린 지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흔히 꼽는 게 10위권 이내의 경제대국이다 무형량이 8위인가 더 높죠 순위가 또 국방력이 6위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요즘 K-POP이니 우리의 문화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는 문화 능력은 사실 우리가 더 자랑해도 좋고 더 키워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계수상의 GDP 10위이내 하는 거는 우리가 GDP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재검토해야지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건데 너무 거기에 그대로 빨려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GDP상으로도 이만큼 우리가 이룩했고 하는 데서는 정당한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선진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국방력 6위라는 거 나는 이건 우리 후진성의 지표라고 봐요 아니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순전히 이건 분단국가이고 남북 대결해서 양쪽 국민들이 다 고통을 받고 민중이죠 민중 인민 민중은 고통을 받고 지배계층은 이 분단체제를 이용해가지고 남과 북 모두가 자기의 지배력을 강화해온 이런 후진적인 역사의 한 증표로서 한 결과로서 국방력 제6위가 됐고 북은 또 재래식 군비 능력으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핵무기를 갖게 됐고 이것도 물론 그것도 못 해낸 사람들에 비하면 잘했다고 자랑할 면도 없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선진국의 증표냐 바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특징이 어떤 면에서는 무지부지한 선진국인데 어떤 면에서는 무지부지한 후진국이라는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독특한 아주 희한한 선진국이라는 그 증거의 하나가 바로 국방력 6위라는 것이고 물론 다른 여인들이 다른 여인도 많죠 빈곤율, 특히 노인빈곤율, 빈곤율 노인들의 자살률 출산율이 제일 낮다든가 뭐 복지비용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이건 또 형편없는 후진국이니까 이것이 이게 얽혀있는 게요 일반적으로 통하는 선진, 후진의 그것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되는 우리는 분단체제다, 분단사회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분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돈보다 생명이라는 구호는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서 나온 거지 내가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지금 언급하시는 그 내목이 이 책의 제9장 페이지수로 하면 246면부터 249면까지 페이지까지 걸쳐서 나오는데 나는 오히려 돈보다 생명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무조건 생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돈보다 생명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돈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냐 하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중성이란 말을 하셨는데 나쁘게 말하면 이중성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말하는 근대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또 극복하면서 함으로써 더 잘 적응하는 이런 이중과제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금자원 만능주의에 빠지고 또 이 자본주의 사회처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게 문제지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 돈을 무시하고 생명만 존중하자 그러면 그런 건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나 할 수 있는 편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아주 넉넉히 못한 사람들이 돈보다 생명은 그거 좋은 얘기지만은 그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겠다 생각하는 거는 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만 그냥 그러니까 난 돈만 잘 벌고 살겠다 하는 점으로 가질 않고 나는 이 돈 위주로 돌아가는 이놈 사회가 지긋지긋하지만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바꾸려면 첫째 내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았는데 필요할 만큼은 돈벌을 해야겠고 또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도 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면은 그것도 어떻게든지 만들어야겠고 그러나 목표는 돈보다 생명이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사실 근대의 이중과제라는 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내가 오늘 설명을 별로 못했습니다마는 그 일단을 지금 그런 데서 엿볼 수 있죠 이게 그냥 그야말로 상관없는 거대 담론이 아니고 우리 일상과 관련된 거대 담론이 아니고 참 우리 삶과 밀착된 담론이라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마음공부 얘기하면서도 이걸 잘 설명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내던져서만은 안 되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마음공부라는 건 불교나 오물교에서 많이 쓰는 영어이고 기독교 쪽에서는 영성을 강조하는 통하지요 서로 그런데 불교나 오물교의 마음공부라는 게 자칫하면 참선하고 연불하고 그야말로 자기 정신 수행하는 그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원불교만 해도 원뜻의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막이라는 것은 정신 수행하는 그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사리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리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통일의 농막 관련해서는 제가 말하는 분단체제, 분단에 대한 인식을 하고 또 분단이 이미 체제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것도 사리 연구의 일부가 되죠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불교하고 달라서 작업취사라는 게 사막의 열매라고 해요 작업취사라는 건 쉽게 말하면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공부하는 것이 마음공부인데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통일을 하던 국내 개혁을 하던 중요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더군다나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마음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너무 대접을 받아요 대접받다 보니까 자기 기득권이 위협받을 때는 이상해져요 이상해져서 한때 멀쩡해 보이는 똑똑한 사람들이 어느새 보면 태극기 부대 비슷한 소리도 하고요 아니면 태극기 부대처럼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개는 양비로 놀라갑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찍을 놈이 없다 뭐 이거 최악의 선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선거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이번 선거처럼 선택이 분명한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 개인이 얼마나 잘났고 누가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첩불혁명을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꾼 것도 있고 아까 조영문 선생 지적했듯이 바꿔야 할 거를 함께 안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나는 기득권 세력의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선거 과정에서도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이 지금은 어떻게 놀러고 있는가 어떻게 선거판에서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기계적인 중립론으로 이슈를 흐리고 민중들의 얼을 빼는 수작들을 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은 이번야말로 이 속속들이 드러난 민낯을 우리가 다소나마 청산하느냐 아니면은 2007년에 이명박 정부가 되돌아오고 또 2012년에 박근혜가 집권하면서 우리가 한번 겪어본 그러나 이제 한번 더 겪는다면 그건 또 훨씬 더 심각하고 불행한 사태가 될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겪느냐 마느냐 하는 이게 정말 절체절명의 선택에 선택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군사한 소리하고 자기의 유식을 자랑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지금 다 드러났고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결단해서 촛불혁명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참 탁견이라고 봐요 가령 혐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혐오 아니에요 요즘 이게 여성혐오라는 거는 말하자면 과거의 가부장 시대의 여성차별 남전혐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거기는 그냥 옛날에는 남자가 더 높다 대놓고 주장을 하는 대신에 여성을 차별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요즘까지 혐오하고 괜히 찔러 죽이고 이런 일은 내가 역사를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데 이런 혐오가 생겼느냐 바로 남전혐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적어도 우리가 명분상으로는 성평등을 주장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여성 지위가 뭐니 뭐니 해도 과거에 비해서 향상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득권을 누리던 남자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점점 화나는 거야 이건 옛날 같으면 대놓고 여자들 좀 가만히 있어 그럴 텐데 지금 그랬다가 또 큰일 나잖아요 또 자기도 또 자기는 근대인으로서 그런 성차별주의 가부장주의를 신봉은 안 한다고 주장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차별이라는 거는 옛날 가부장제에 비하면은 일부는 완화되는 대신에 훨씬 위선적이고 비열해지고 때로는 폭력적이 되어가는 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차별의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뭔가 혐오와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이 현상도 그동안에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이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잡아가면 됐어요 잡아가면 됐고 정권 차원에서는 보기 싫은다면 잡아다 패면 됐고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데 기득권을 놓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온갖 뭘 날조를 하고 패말로 참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후보가 때로는 인기를 끌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누구를 빨갱이로 먹으라고 욕하는 사례가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아무나 보고 빨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나는 반공 이데올로그의 퇴적 관계가 있던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누구를 빨갱이라고 일단 지목을 하면 그 사람 잡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도 더 괴롭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누구를 빨갱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저 사람을 빨갱이라고 불러도 저 사람 안 죽는다는 걸 되게 알아요 그냥 까불지 못하게 해가지고 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빨갱이 빨갱이 하니까 이 빨갱이 담론은 훨씬 더 범람을 하는데 이것이 반공 이데올로그의 퇴조가 관련돼 있다고 지적하신 이 질문자의 통찰은 나는 굉장히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삼스럽게 제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인사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근대 이중가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북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